안녕하세요. 언제나 빠른 마감을 기록하는 이지토익의 차지영 강사입니다. 여러분, 토익 공부할 때, 토익분이 아니죠. 영어로 공부할 때 중요한 게 어휘인 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어휘가 어려우시면 문법을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없고요. 어휘만 탄탄해도 우리가 구조 분석이 가능하고 독해가 되면서 거기다 토익의 문제 유형을 적용해서 문제풀이를 하시면은 어느 정도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어휘라는 걸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무료 강의지만 어휘 강의를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어휘들, 어떤 어휘를 외우는 그런 방법에 대한 노하우는 제가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수업 시간에, 이지토익 수업 시간에 제가 또 노하우를 전수해드려서 쉽게 어휘에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오늘은 무료 강의로 제가 20선 어휘를 설명하겠는데, 이게 무료 강의지만 무료 강의여도 안 들으면 아까운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제가 알차게 준비할 테니까 많이 클릭해 주시고요. 오늘 첫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시험에는 꼭 나는 어휘들 20개로 제가 구성을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어휘가 annual이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annual. annual은요, 연간에 또는 1년에 한 번 있는 형용사로 얘는 그냥 annual만 외우시면 나중에 적용이 안 되겠죠. 그래서 외우실 때는 뒤에 따라 붙는 어떤 명사들 같이 나오는 대표 명사가 있어요. 체크업이라는 게 건강검진입니다. 그래서 annual 체크업 하시면은 연례 건강검진,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고, 이왕 외우실 때 연례 건강검진을 받다의 게시랑 같이 외워주시면은 정말 좋겠죠. 또 하나가 연례 미팅이라는 게 annual 미팅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냥 외우시지 말고, 어텐드는 미팅과 또 어울리는구나.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요. 이런 보너스로 연간 수독은 annual incom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nnual이라는 형용사는 부사도 있어요. 우리가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은 부사가 되는 건 뭐 누구나 알고 계시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있는에 대한 부사는 annually, 매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considerable이라는 부사가 있어요. 이건 부사 이전에 형용사가, 어, 세 번째 요네 있죠? 자, 성장이라는 growth라는 명사 앞에 considerable이 자주 보일 거야. 이게 상당한 성장이고요. 여기에 부사가 considerable이 나왔는데, 이거는 조금 팁을 드리자면, 증가했다, 감소했다의 증관 관련 동사와 자주 보일 거야. 앞으로 보실 때, 아, 증가했네, 감소했네, 상당히, 라는 뜻으로 considerably가 쓰이고요. 개선이 되었다 해도 considerably, 이런 식으로 상당히, 어떤 정도가 상당히, 라고 꾸밀 때, considerably 부사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우리 exceed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얘가 넘다, 초과하다인데, 그냥 우리 한국어석으로 넘다를 이해하셔서, 뭐, 벽을 넘거나 이럴 때 넘다 쓰시면 안 되겠죠. 얘가 어떤 숫자, 수치, 자, 또는 한도를 넘는 걸 exceed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우실 때는요, 그냥 exceed만 달라고 외우시면 안 되고요. exceed our expectation, 기대를 뛰어넘었다, 기대 이상이다, 라는 표현으로, 아예 하나로 외워주시면 편하겠고요. 가격도 얼마를 초과했습니다. 가격 앞에 붙거나, 예산을 초과했다. 또는 한도라는 limit라는 것도 한도예요.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같이 어울리는 게 exceed예요. 됐죠? 그래서 동사를 외우실 때는, 관련 목적의 명사들이 뭐가 오는지, 같이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promote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promote는요, 홍보하다는 뜻과, 승진시키다는 뜻, 그 다음, 고취하다, 촉진시키다는 뜻도 있어요. 우선 홍보하다에서는 많이 쓰여서, 여기에 대한 명사는 여러분 아시죠? 자, promotion, 뭐 가수들이 프로모션차 나갔습니다, 하잖아요. promotion은 홍보하다에 대한 명사입니다. 승진이라는 명사도 프로모션이 있고요. 촉진, 고취하다, 동사 뜻도 있고, 얘가 승진이 되었다라는 뜻으로는, promote가 원래가요, 여러분. 이건 좀 정리해 볼까요? 원래는 이런 구조로 쓰여요. promote가 사람을 목적으로 취해서, 이 사람을 어떤 직급으로 올려주는 거야. 승진시켜주는 거야. 그쵸? 우리 한국어는 나 승진했소 하니까, 내가 승진한 걸 I promoted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회사 측이나 어떤 상사가, 나를 어떤 직급으로 승진시켜줬다는 얘기니까, 얘가 이제 우리가 우리말로 나 승진했다라는 표현이 되려면, 우리가 수동태라는 걸 써서요. 목적어가 주어가 되면, 동사가 B 동사 promoted가 되면서, 뒤에는 그럼 당연히 누가 남냐? to, 직책, 직급이 남게 되겠죠. 음, 그래서 요게 내가 어떤 직급으로 승진했다. 앞에 주어가 이 직책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게 B 동사 promoted to는 전치사라고 해서, 뒤에는 동사 언영 쓰면 이제 망해요. 그러시면 망합니다. B 동사 promoted 승진하다에서는, to 뒤에는 명사 직책이 오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최신 모델을 홍보하다. 아까 물론 프로모트가 홍보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the latest model이 최신 모델을 홍보할 계획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다 할 때도, 우리 growth라는 명사랑 어울리는 게 또 프로모트가 있다. 그래서 한 어휘를 외우실 때는, 아, 뒤에 어떤 것들이 오는지, 목적어 가치우시는 게 좋겠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 어휘는 responsible, 형용사, 아주 자주 나오죠? responsible은 책임이 있는, 어디 책임지는 이라는 뜻인데요. 얘는 그냥 외우시면 안 되는 게, 전치사 for 문제가 나면, 바로 튀어나와 돼, for. 그래서 아예 외우실 때, b동사 responsible for, a가 명사하고 얘기했죠? 또는 동서에다가 잉을 붙인 동명사도입니다. 그래서 뭐에 대한 책임이 있다, 뭐를 할 책임이 있다, 라고 b, responsible for, 같이 외우시고요. 책임감이라는 우리 명사는 responsibility가 있어요. 어니 아닌 어입니다. take a responsibility도 역시 전치사 for랑 외우시고요. 이에 대한 책임을 지다 할 때는 take a responsibility 또는 assume, a responsibility, assume과 take랑 같이 responsibility 외우시고요. 뭐에 대한 책임이 전치사는 for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responsible 형용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responsibility 명사도 같이 암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 widely라는 부사가 있습니다. 얘랑 동여도 많이 나오는 게 또 broadly가 있죠. 얘가 그냥 딸랑 외우시 말고요. b 동사 recognized라는 인정받다의 중간에 자주 보여요. 또는 b 동사 widely regarded도 있습니다. b, regarded도 간주되다. 널리 인정받다. 또는 widely 말고 broadly도 여기 올 수 있다는 거 아까 정리했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wide가 또 우리 형용사가 wide가 있죠? widely의 형용사는 wide인데 이때 wide는 우리가 a variety of가 미우 다양한 각양각색의 많은 다양한 이란 뜻으로 중간에 variety를 꾸며주려고 wide가 문제로 출제가 된 바가 있어요. 이때 wide 대신에는 아까 불어도 돌 수 있다. 그래서 a variety of는 많은 한 형용사 오위로 외우시고요. 그 중간에 variety 다양성이란 명사 앞에 wide가 어울리는구나. 이렇게 같이 외우시면 한 번에 wide도 외웠고요. wide도 외웠고요. upper right 투부도 외웠겠죠. 이렇게 같이 연관지어서 외우시고요. 자, 그 다음 instruction이라는 게 안내나 지시라는 뜻과 manual이 있어요. 우리 manual 안내서, 지침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서와 같이 어울리는 동사에 refer to가 참조하다. 참고하다. 그 다음에 instruction이 instruction이 안내 지시라는 뜻이 있으니까 원래 동사가 instructor에서 O형식의 동사라고 우리가 읽거든요. instructor나 정말 중간에예요. ask 같은 것들 얘네는 목적어 뒤에요. 목적어에서 의미가 안 끝나서 뒤에 투부정사까지 와야지 어떤 의미가 나오는 게 O형식이 있습니다. instruct가 안내하다 지시하다니까 목적어한테 어떤 동사하는 것을 지시했습니다. ask는 요청하는 거니까 목적어한테 하는 것을 요청했습니다. 몇 개 더 해볼까요? remind가 상기시키다. remind도 목적어 뒤 투부정사가 오면 목적어한테 하라고 상기시켜주다. 얘가 다가 아니에요. 몇 개 있습니다. 한 15개 정도? 이런 거는 수업 중에 제가 또 이제 강의를 해서 반복하는데 어쨌거나 이지토익 학생들은 두 달 뒤면은 이런 의미는 아주 쉽게 암기가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instruct도 O형식이라 해서 오늘은 목적어 뒤에 투부정사가 와서 해석 써놨죠. 사람에게 하라고 지시를 내리다. 이렇게 O형식으로 통째로 암기를 해주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더 쉽게 풀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게 이제 아까 instruct가 목적어 뒤에요. 투부정사까지 와야지 문장이 되는 O형식이에요. 얘가 여러분 수동인이 되면 수동태라는 게 있어요. 목적어였던 게 조로 나옵니다. 그 다음 빼동사 PP화가 되는 게 수응인데 그럼 여러분 빼동사 instructed 뒤에는 지금 목적어 뒤에 O형식이라는 건 이렇게 투부정사 보호까지 와야지 얘가 문장이 완성되거든. 목적어만 빠졌다는 건 빼동사 PP 뒤에 누가 남았다? 그쵸? 투부정사가 남았다는 걸 의미해요. 지금 제가 쓴 거 정말정말 중요하거든. 빼동사 PP 투부정사라고 해서 O형식의 수동이 있어요. 자 이제 이집토익에서는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에 차근차근 배워나가셨는데 정말정말 많이 볼 구문이에요. 빼동사 instructed 투부정사 해석을 해보세요. 목적어떤 애가 주어가 됐습니다. 주어가 이제 지시하는 주체가 아니라 지시를 받은 거야. 그래서 주어는 어떤 동사일 것을 지시받았다. 됐죠? 아까 요청하다가 수동이 되면 그러면 빼동사 asked 투부정사는 주어는 어떤 동사일 것을 요구 받았습니다. 이게 정말정말 중요한 O형식의 수동태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instruct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instruction 하면서 지금 보고 있어요. instruction 영사 외웠죠? instruct 동사 외웠습니다. 구조까지 외웠고요. 그 다음 instructor가 강사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사람 영사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토익 instructor, 토익 강사라 하겠죠. instructor까지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아까 responsible과 마찬가지로 많이 나오는 available available은 이용이 가능한, 구매가 가능한 근데 사람이 시간이 있는, 시간을 내는 한간이라는 뜻도 있어요. 얘가요, 이제 써올 거야. 얘가요, 언제 났냐면 우리 엊그제 시험 3월달 시험에 났어요. 몇 번인지는 제가 까먹었네요. 3월달 시험에 사람이 주어고요. 그 다음 빼동사가 있었고, 빈칸이 있고 투 워크 이렇게 났어. 주말에 일한다. 이 사람은요, 주말에 일하는데 항상 시간이 나있어야 됩니다. 라고 사람, 영사, 주어일 때 시간이 있는, 한간, 시간을 내고 있는 형용사가 답이었던 게 3월달 문제였습니다. 음, 그래서 available은요. 주로 이용 가능한, 상품이 구매 가능한 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람이 시간이 있는 이라는 뜻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 쓰이냐면 정보 같은 게 이용 가능하다는 건 언제라도 정보는 제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on, request, 요청시에 라는 수거가 또 있고요. 그 다음 some states 좌석들이 available 하다는 건 좌석이 이용 가능하다는 건 비어있다라는 뜻입니다. 좌석이 비어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이제 활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 she will not be available next Monday는 그녀가 다음 주요일 날은 available 하지 않습니다. 즉, 시간이 안 날 거예요. 시간을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available 외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 strongly라는 부사는 강력하게라는 부사인데요. 얘는요, 아까 했네요. 이거 나와서 아까 해드린 거예요. 5형식의 수동태 중요화됐어요. 아까 ask가 목적어드의 투부정서입니다. 목적어가 없어지는 게 주어가 되는 게 수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b동사, ask트, 투부정서는 주어는 뭐 하는 걸 요청받았다. 어떻게? 강력히 이럴 때 strongly 됐어요? 우리가 격려하다, 독려하다에 encourage라는 단어도 있어요. 얘도 5형식이 되면 b동사 encouraged가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야. 강력하게 격려, 독려 받고 있습니다. strongly가 들어갈 수 있어요. 또 하나 make relationship strong은 관계를 어떻게 만드냐? 강력한 상태로 만든다는 건 돈독하게 한다는데 stronger, 더 돈독한 상태로 만듭니다. 관계를 강하게, 유대관계를 강하게 만드는 것도 우리 strong이라고 형용사로 파생되어서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notify, notify라는 아주 중요한 동사 이거는 뒤에 구조가 되게 중요해요. 두 개 있습니다. notify a of b는요. 이게 b를 알리다. 이때 같은 구조의 inform도 있어요. 자, inform a of b도요. a한테 b를 알려주는 거야. 근데 notify가 어떤 내용을 전달하려면 내용을 문장으로 전달하려면 대절을 취해야 돼요. inform도 마찬가지야. inform a 대절 됐죠? 그래서 notify나 inform은 누구한테 뭔가를 통과다 알리다 해서 구조가 사람 여긴 주로 사람 와요. 사람 of 명사 또는 사람 대절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우리가 notified가 어떻게 또 나왔었냐면 unless otherwise notified 라고 아예 통째로 오세요. 달리 통보받지 않았다면 unless otherwise notified otherwise가 달리라는 여기서는 부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달리 통보받지 않았으면 unless otherwise notified 라고 같이 암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 단어 갑니다. regular가 형용사 규칙적인 정기적인 그래서요 여기에다가 ly 붙인 게 regularly가 정기적으로 얘가 조금 어렵게 나서 on a regular basis 꼭 외우고 가세요. on a regular basis 는 규칙적인 기준으로 즉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regular리랑 같습니다. 그 다음 regular가 고객들 앞에도 붙어요. 단골 고객을 regular customers 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일반적인 이런 뜻도 있어서 일반 우편을 regular made 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increase 갈게요. 동사 명사가 똑같은 게 거의가 여러분 증감동사가 명사 동사 똑같아요. 우리가 하락하다가 떨어지다 fall 또는 drop 얘도 명사 동사 똑같고요. decrease 하락 똑같습니다. 증가다 rise 오르다 increase 있고요. 자 뭔가를 올리다 타 동사 raise 얘네들도 명사 동사가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increase가 increase sales 라면 판미량을 높이다 해서 동사를 쓰였겠고요. on increase in as의 증가상승 에선 on이 붙어서 increase 명사에서는 in 전치자 in 하고 같이 지우세요. 어디에서의 증가상승 어디에서 한때 in을 씁니다. 그 다음 세금 이상은 tax increase 복합명사 increase 나왔겠죠. 명사 동사가 똑같은 증감동사들은 거의가 명사 동사 똑같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 어이가입니다. 자 우리 중요한 access라는 명사가 나왔어요. 우선 명사 갈게요. 얘가 명사 동사가 똑같습니다. 명사에서는 접근 접속 동사에서는 접속하다. 그래서 accessable은 형용사로 접근이 가능한 접속 가능한 이란 뜻인데 구조가요 빼동사 액세서볼 전체 단원 2입니다. 이 뒤에 명사는 누가 주로 오냐면 자료나 정보 같은 것들 있잖아 또는 장소나 건물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올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접속하거나 자료 정보에 접속해요. 또는 접근하니까 인터넷 하시다 access가 거부됐다 하잖아. 접속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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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니까 뒤에 투자리 명사에는 자료나 정보나 장소 같은 게 온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동사가 access 라는 명사일 때는 개인이나 have 동사가 어울려요. 개인 have access to 명사는 명사로 접속이 있다. 접근권을 가지다. 하나 더 추가할게요. 우리가 access 앞에 많이 오는 형용사가 이지가 있어요. 예 우리 이지 토이크 이지네요. 이지가 와서 이지 액세스는 어디로의 접근이 쉬운 접근권을 가지고 있다. 쉬운 접속권을 가지고 있다. 어디로의 접근 접속이 쉽다란 뜻입니다. have is access to 명사 또는 gain is access to 명사 외우시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access가요. 타동사예요. 동사 회사는 여러분 타동사는 뒤에 곧바로 목적어가 와야 되는 게 타동사입니다. 목적어 되는 게 명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얘가 동사랑 명사랑 똑같은데 동사에서는 타동사인데 명사에서는요 어디로의 접근 접속할까 했듯이 명사에서는 뒤에 to 명사가 와요. 이게 어디로의 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해하시다가 문장 보다가 access 지워볼게요. to가 붙어있으면 아 이거는 동사 아니겠다. 왜냐하면 동사에서는 곧바로 명사가 와야 돼. 더 데이터처럼 곧바로 명사가 와야 되는 게 타동사거든요. 됐죠?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access to to가 있다면 아 이거는 동사 아니야 명사겠구나. 접속 접근이라고 하셔야지 이걸 접속하다 접근하다 동사로 봤으면 구조가 분석이 안 되는 게 있겠죠. 됐어요? 그 다음 우리 또 이제 Conveniently 라는 부사가 있습니다. 아 편리하게 많이 들어보셨죠? 얘는요 B Located 중간에 정말 자주 보이거든 B 동사 Located 가 위치한 이란 뜻인데 어떻게 위치해 있냐 Conveniently Conveniently 라고 쓰고요. 또는 B 동사 PP 중간에 Centrally 가 또 답으로 나왔던 경우가 있었다. 중심부에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됐죠? Conveniently 같이 외우시고요. Conveniently 라는 영사가요. Conveniently 에서 나오면 영상 Conveniently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는 당신 편하신 때라는 수거예요. 그래서 아예 외우실 때 그냥 Conveniently 만 외우시면 좀 뭔가 부족합니다. Conveniently 명사도 외우시고요. 형용사는 Conveniently 이용하기 쉽습니다. 사용하기 쉽습니다. It's very convenient to use 라고 같이 암기를 해주세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어디 갈게요. 자, 우리 우선 Audition 얘가 명사로 추가인데요. 이게 실제 어떻게 장례는 났냐면 사람한테 썼어요. 어떤 팀에 자, 새 멤버야. 어떤 팀에 조인한 새 멤버. The new member 할 때 Audition 즉, 그 사람은 어떤 멤버다. 신임 사원이라는 거 말 대신에 그는 새로운 어떤 팀의 추가 인원이 될 것입니다. 추가되는 사람을 에디션이라고 받았기 때문에 제가 사람까지 썼고요. 여기서 나온 우리 인, 에디션, 투 명사는 명사 이외에도 명세 덧붙여라는 전치사구입니다. 됐어요? 인, 에디션, 투 명사는 명사 이외에도 라는 전치사구로 비사이즈 명사랑 같아요. 나중에 배웁니다. 우리 수업 중에 자세히 배우도록 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추가적인 비용할 때 어디셔널 차이지 어디셔널은 에디션에서 나온 어디션에서 나온 형용사가 어디셔널이고요. 여기에 동사가 에드가 있죠. 에드는 그냥 외우시지 말고요. 추가거나 첨부하는 거야. 그래서 뭔가를 어디에다가 추가시켜야겠죠. 그래서 에드 A to B 에드 A to B 라고 아예 투 랑 같이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명사 베네피트 가겠습니다. 베네피트가 혜택이라는 명사와 동사가 똑같아요. 아까 명사 동사 똑같은 게 우리가 주로 증감 동사도 있었고요. 아저씨는 스테이나 페이나 비지트 얘네도 있잖아. 동사로만 알면 이게 명사 자리에 문제 났을 때는 못 풀어요. 비지트가 방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스테이가 숙박이란 뜻이 있고요. 페이가 지불금액 급여란 뜻이 있어요. 급여죠. 급여 지불금액이 아닌 급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지트 스테이 페이는 돈을 내다 페이 동사도 있지만 급여란 뜻이 있고 스테이가 머물다 동사도 있지만 숙박이란 명사도 있고요. 방문하다라는 동사도 있지만 방문 명사도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마찬가지로 베네피트요. 혜택이란 명사와 혜택을 보다 동사가 있는데 명수에서는 또 복합명사가 중요해요. 베네피트 패키지 주로 S형 붙습니다. 베네피트 패키지가 우리가 후한 복리후생 복지제도 있죠. 그거를 베네피트 패키지라고 합니다. 같이 알아두고요. 형용사는 베네피셜 어대 이론 혜택이 가는 B동사 베네피셜 투 명사 투 명사도 같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 동수에서는 자동사로 주로 쓰여요. 베네피트 프롬 명사는 명사로부터 혜택을 보다인데 물론 얘가 타동사도 있습니다. 여기 혜택을 주다라는 타동사도 있지만 우리가 토익에 또 자주 나오는 어휘가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선 자동사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타동사를 모르더라도 자동사로 포함이 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섭스크립션 구독이나 가입 이라는 명사입니다. 얘가 구독권도 있고요. 우리가 구독권을 갱신하세요. renew라는 동사랑 같이 외우시고요. 그 다음 우리가 중요한 게 뭔가를 구독하다 동사는 섭스크립션 동사가 섭스크라이브 에요. 여러분 해석을 볼까요? 뭔가를 구독하다 니까 을룰이 있어요. 아까 을룰이 필요한 게 타동사라 했어요. 됐죠? 타동사는 목적어인 명사가 필요한데 해석이요. 을룰이 있기 때문에 타동사 같잖아요. 비즈니스 월드 잡지를 구독하다. 그런데 을룰 타동사가 아닌 자동사예요. 그래서 곧바로 잡지 명이 모두고요. 전치사 투어입니다. 이쯤에서 다시 정리해볼게요. 자동사 자, 자동사는 간단히 말해서 우선은 오늘은 시간이 제한이 있으니까 전치사가 있으면 걔는 자동사 자리입니다. 전치사가 투나 인이나 이런 위드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게 앞에 빈간 있지. 그러면 자동사를 찾아야 돼. 왜냐하면 타동사는 목적어가 바로 와야 되고요. 목적어 되는 게 명사거든요. 그래서 타동사는 명사가 바로 와야 되는 동사라면 자동사는 전치사가 올 수 있는 동사 우선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선 여러분 어려우시면 아 섭스크라이브 섭스크라이브는 투랑 같이 해야 되겠구나 뭔가를 구독하다 이렇게 외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섭스크라이버 6의 구독자 가입한 사람을 이야를 붙이면 사람이 되고요. 섭스크라이버 온리가 한 표현이 돼서 구독자에 하는 할인 구독자에게만 가는 할인이에요. 그래서 offer 제공합니다. 구독자에 하나는 할인을 제공한다. 됐어요? 자 effort 갈게요. effort 가 노력이라는 수고라는 명사입니다. 얘는 아주 중요한 수고가 있죠. 인원 effort 투부정사인데 중요한 게 투부정사랑 같이 해요. effort 투부정사 effort라는 명사와 attempt 가 시도 노력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투부정사가 뒤에서 꾸미는 애가 있어요. 뭐 하려는 노력 뭐 하려는 시도 그래서 인원 effort 뒤에 투부정사가 지우시고요. 얘는 아예 수고로 하려는 노력으로 라고 정리하시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effort 가 들어간 중요한 표현 make an effort 얘도 투부정사 입니다. 얘도 하려는 노력을 다 하다 make an effort 동사가 한다면 make 랑 같이 외우시고요. 전치사는 인하고 같이 외우라는 얘기에요. 됐죠? make 밑에 나왔네요. 자 그다음 thank you for your effort 님 명사도 있어서 명사로 수고하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는 thank you for your effort 자 벌써 이렇게 많이 외웠네요. 됐습니다. 그 다음 어휘에 갈게요. 자 profit이요. 이익이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내다 이익을 내다 할 땐 make a profit 이랑 반이어도 같이 알아볼까요? 손해를 보다 손실을 보다 make a loss 이렇게 같이 외우셔야지 기억이 오래 남겠죠? 그 다음 profit에서 나온 형용사가 profitable은 수익성이 있는 돈이 잘 벌리는 사업이에요. 됐지? 그 다음 generate도 우리가 창출하다 수익을 내다 할 땐 make뿐 아니라 generate도 쓰이는 거 알아두고요. record profit은 기록적인 이익이란 얘기입니다. 수익 됐고요. 자 마지막 어휘이네요. 우리 cancel 취소하다라는 건 누구나 아시죠? 얘는 어떻게 이제 자주 나오냐면 event가 is 비동사 빠졌습니다. is subject cancellation 명사로 cancellation 빼동사 subject 2가요. 어디 영향을 받습니다. 인데 이때 2이 여러분 절대 투보드 명사 2가 아니라 전치 살아서 뒤에 명사가 옵니다. 여기 오는 명사가 change가 있고요. find도 있습니다. find이 명사에서는 벌금이에요. change가 명사 동사 똑같습니다. 명사에서는 변경 이란 뜻입니다. cancellation 취소죠. 아예 외우실 때 취소가 될 수 있다가 piece object cancellation 인데 이때 piece object 2는 뭐에 영향을 받는다로 뒤에 오는 명사가 change도 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find은 벌금에 영향을 받기 쉽다는 건 어떠어떠한 사람은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외워주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이죠. 그 다음 cancel은요 예약이라는 명사 할 때는 아주 많이 나오는 거 알겠죠? 우리가 예약하다가 우리 한번 해볼게 예약하다는 make a reservation 있어요. 됐죠? make 가 예약을 하답니다. 예약을 했으면 확인을 해야겠죠? 확인하다가 confirm a reservation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서 취소할 수 있겠죠? 취소하다가 cancel a reservation 아시겠죠? 우유실 때는 make a reservation 예약을 하다 확인해야겠죠? confirm a reservation 취소해야겠죠? cancel a reservation 같이 외워주시고 여기 cancel 지금 나온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notice of cancellation 은 취소 통보예요. 그래서 we need 우리가 필요합니다. at least 최소한 24시간에 돼서 그 취소 통보가 필요하다는 건 취소 시에는 최소 24시간 전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라고 cancellation이 notice of cancellation 이렇게 구로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자 어떻습니까? 이런 어휘들이요 우리가 이지토익은 600,700점 대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600,700점 목표를 대상을 하기 때문에 아주 까다로운 어휘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어휘에 충실하시면 어느 정도 어휘량이 확보가 될 수 있고요. 더 많은 걸 제가 알려드리고 싶지만 시간상 제한이 많기 때문에 무료 강의에서는 이 정도 강의하고요. 더 많은 어휘 공부를 위해서는 이지토익에 오시면은 제가 알차게 가르쳐 드릴 걸 약속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또 새로운 강의로 무료 강의로 또 찾아뵙도록 약속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